안녕하십니까 네디에 cctv 가 있다 네디씨 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오늘 종목 pj 메탈 입니다 자 장은 시작 됐고요 pj 메탈 눌림목 당할 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오를때 한 1% 때 팔고 나오는게 목표죠 연습 단타 연습하기 때문에 1%만 먹고 놓은게 목표입니다 근데 너무 오르죠 또 욕심이 나서 1% 조금 넘어가서 절반 매도 했고요 쭉 떨어집니다 그죠 역시 역시 요즘 하락장은 정말 조금 올라갔다가 똑 떨어지죠 그리고 요번에도 핑크선 라인에 들어가는게 맞는데 조금 늦어서 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 매수가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검은 줄 꺼난데가 제가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선 기준인데 손절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그나마 자리를 잡아주니 잠깐 안심을 하지만 위협적으로 떨어지는 저 무서움 올라가 주면 좋은데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고야 뚝 떨어졌다가 또 자리를 잡아 주는 척 하면서 예 제 손절가를 지키고 있는 중이구요 네 올라 갑니다 올라 짜릿짜릿합니다 위에다가 제가 매도는 걸어놨구요 근데 올라갈 생각은 안하고 있네요 제가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팔고 나가야죠 이제 1% 팔고 나가야죠 예 근 뭐 2% 가까이 예 팔았습니다 예 오늘은 단타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표시 지점에서 매수가 되었구요 1에서 2%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놓은 단타 연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렇게 1분 안에 폭포수 한번 그리고 바로 폭포수 또 두번 또 폭포수를 세번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하락장에는 무서운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 relocarl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lane